제가 산지에서 직접 구매해서 온 모든 식재료를 반찬을 판매를 하면서 같이 반찬도 사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화학 조미료를 거의 쓰지 않고 자연 조미료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반찬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융합형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가족과 함께 먹는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